울진방송 제작진 모두 마음을 모아 설날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1년 신축년 설날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 설년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해가 시작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온 우리들에게 설년이는 지친 심신을 쉬게 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건강하고 웃음꽃 가득한 즐거운 설년이 보내시고 행복하고 넉넉한 설날 연휴와 울진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우리 울진방송 제작진은 마음을 모아 기원합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ly飯rent 밤 생각 밤 밤 밤 밤 밤 밤 밤